지난해 기업 공개 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 심리 상승으로 기업 공개 건수가 전년 대비 17% 증가했습니다. 다만 1조 원 이상 초대형 기업 공개는 전무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공개 IPO 기업은 총 82개사로 전년 대비 17.1% 증가했습니다. 코스피 5개사, 코스닥 77개사가 상장했습니다. 공모금액은 15조 6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78.8% 급감했습니다. 2022년에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공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하면 공모금액은 16%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상장한 종목 중 공모가 대비 4배로 시초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5개였습니다. 다만 이 중 3곳은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현재 상장일 대비 손실 중입니다.